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도트롤 마이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마스터 E라는 캐릭터 캐릭터를 키우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나 보네 한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던 아이오니아 전설의 리그 우승자가 된 제대로인에 그림자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만 가는데 쩜쩜쩜 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우주류 계승자 마스터 E는 아이오니아의 평화를 되찾고자 전설의 리그에 참가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네요 컷 transcript 엘우 엄마 제드야? 자 어 뭐야 거대 유물방패 오마 이렇게 싸워서 여기 소환사의 협곡이야? 아이템은 아기가? 어우 샤샤샤샤 크허허가 아 롤에 있는 그게 있네요 뭐랄까 롤에 있는 스킬 어 재밌겠다 아잠마 흐흫 자 다른 스킬도 찍어 볼게요 어? 무기? 사냥꾼의 마채태? 뭐야 사냥꾼의 마채태를 강화합니다? 우주류검이 부족해? 우주류검이 뭐야 어? 뭐야 우주류검과 우주류검괴? 알피를 소모합니다 뭐지? 잘 짜는 예 몬스터 잡고있네요 방금 블루인가요? 뭐야 이 부금은 설마 보스인가? 저 공격할때쯤에? 요걸로 이렇게 피해줘야겠다 오 피하기가 되네 자 때릴때쯤에 요렇게 피해버려 피하는거 안되나? 아 이 게임 좀 신기하네요 뭐야 바위계 바위계 광고를 시청하면은 RP를 얻습니다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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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엑 일단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할께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야지 롱소드 몇개를 산거야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장비는 뭐지? 오오 어? 수확의 낫 살.. 뭐야? 평타가 100회 충전되면 골드를 수확합니다? 예쓰 어? 된건가? 아 이런식으로 여기있는 아이템들을 다 구매를 하는거구나 어 이건 뭐야 공격속도 5% 증가? 4 이건 치명타 증가겠지? 이것도 치명타 이거 공속 이것도 공속? 치명타? 어 와 뭐야 이거? 와 이거 챔피언들 되게 많아요 환생 환생도 있어? 와 뭐 스킨도 있네? 스킨 사고싶다 주문 전리품 상자를 열면 파편입득 정 점화도 있어? 강타 정 일단은 계속해야겠다 이거 타곤산의 보호 샀습니다 자 곡괭이도 샀구요 어 게임 괜찮아? 롤 하는 사람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롤 해본 사람만 피즈 뭐야 어 케일 케일 아니야 케일? 간다 알파 어 공격 피했다 돈 왜 이렇게 와 나서스다 나서스 돔 어 어 아 어 얘는 그건데 소라카? 으흐흥 아이 갑자기 상대방이 뭐.. 그 캐릭터로 나오네요 어? 이건 뭐야 천가봇 체력 100 구입해 오케이 좋았어 다.. 살 수 있는 건 다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?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어랄랄랄랄랄랄 때릴 때쯤에 허더더더더더 어? 궁 배웠습니다.. 자 궁 써봐야지 어 궁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네요 뭐 피 엄청 까일줄 알았더니 엄청 까이는게 아니네 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벌써 100번 때렸어? 허더더더더더더 아 스킬 괜히 썼다 드레이븐이야 이거? 애니 안나오나? 제가 또 애니 자주 하거든요 허더더더더더더 자 슬슬 무기를 또 사야겠고만 무기가 아 무한의 대건 까지만 있구나 애씨야? 허더더더더더더더더 마나가 없네 큰일났다 마나가 없는데요 어? 광고 시청하고 모든 박스를 엽니다 오오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뜨네요 어? 챔피언을 소모하여 아이템을 얻습니다 어 노노 노 오 쉔 뭐야 강화 정수 챔피언이 있는건가요 지금? 오오 챔피언은 마이밖에 안되나? 자 일단은 아이템 또 샀고 아이 또 죽을라 하네 와 저 나미야? 멋있게 생겼는데? 키ikteagles 흠릭 챌디디디디 굠륵 아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죠? ㅅㅡ 오이 procurement 듣고 싶은데 자 무기 보스다 피즈 아 보스 그래서 아까 피즈라고 나왔던거구나 어더어더 아 스킬 쿨 스킬잘못썼어요 타이밍 늦었습니다 아 마나 없어서 스킬도 못써요 지금 큰일났어요 맞고만 있어야되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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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긴 잡을거 같은데 이거? 어 스킬 돌아왔습니다 도도도도도 자 공격력 꽤 올라갔거든요 어이 잡긴 잡을거 같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그렇게 센 녀석이 아니라서 아 잡기는 잡겠네 헛헛헛헛헛 어이 뭐야 잡았네 어 바이게 갱플랭크 요번 그러면은 이제 30스테이지때 나오는 보스가 갱플랭크라는 소린가요? 그런거겠죠 아마 아 이거 스킨 너무 갖고싶다 이거 스킨 프로젝트 스킨이 대박일거 같은데 여섯번째 환생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환생도 101스테이지부터 할 수 있네 바로 할 수가 없네 아 여기 만화 회복 뭐 이런게 있구나 지금 만화 회복 체력 회복 이거 해야겠다 만화 회복 체력 회복 자 다 꽉 찼어요 그냥 궁 쓰고 어우 좋아좋아좋아 어 얼음 송곳니 샀습니다 오케이 돈 들어오고 지금 1B가 있는데 돈이 이걸로 장비 살 수 있나 어 장비 오케이 새로운 장비 얻었구요 헛떳떳떳떳 어 여기도 살 수 있구나 만화 재생 이거는 이속이겠죠 이동속도 50% page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이것도 이속 50%에다가 얼마야 10B? 비싸네 어 이거 아이템 와 다음 무기가 12 어 비싼데 와 얜 누구죠? 아 얘 그건가? 카밀인가? 어 왜 스킬 아 잘못 눌렀다 스킬인줄 알았네 어 소라카 또 나오네 이게 나온 캐릭터가 계속 나오는구나 너무 쉬는잖아 오케이 돈 들어오고 어 얜 누구죠? 아 다이애난가 설마 아 다이애난가 설마 헐 헐 와 판테온바 스파르타하게 생겼네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캬아 자 보스 나왔습니다 갱플 자 일단은 이거 쿨타임 돌면은 돌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 스킬쓰면서 다다다다다다다 호록호록 호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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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강타 적 최대 체력 2에서 30 데미지 현상금 사냥꾼 적처치시 포상금 10배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얘 잡으면은 돈이 10배로 들어온다는건가 오케이 다다다다다다 어 10배로 들어온건가요? 갱플랭크 잡아버렸습니다 자 탐켄치 탐켄치 아 요번 버스는 탐켄치인가요? 탐켄치 와 문도야? 아 아 이거를 모아서 잠깐만 박스 오픈하려면 열쇠 필요하고 박스는 많거든요 모든 박스 열기 광고시청 또 열어야겠다 오케이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얘 뭐냐 어 바루스 어 와 오 애니 애니 호호 초가스 나르 알리스타 다리우스 어 얘 뭐야? 빅토르? 얘는 케이틀린 귀엽게 생겼어 다 자 자 오케이 좀 있으면 보스거든요 자 이 녀석의 이름 뭐였지 저거? 아 이거 이름 까먹었다 아 쟤 롤 잘 안해가지고 아니 저거 아 저 저 상대방 이름 저거 까먹었네 저거 자 일단은 어? 얘 그건데 클레드 맞나? 체력이랑 마나 회복 좀 해야겠는데? 자 보스입니다 탐켄치 아까 말한대로 어우 진짜 이거 어우 무섭게 생겼네 새벽 아 헛허덧헛헣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와 얘 보스라서 그런지 피가 진짜 많거든요 일단은 현상금 사냥꾼 이거 산 다음에 쯧 그 다음에 그래 뭐 가만히 있어야지 어? 무기 사야겠다 이거 와 공격력 750이나 증가해? 오 센데? 일단은 잡긴 잡았습니다 예 업적 달성 탐켄치 허 트위... 트위스티드 페이트? 트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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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번에는 상대방이 영웅 챔피언이 아니고 이거 그냥 그거네요 정글몹 아 궁켜 얘 뭐야 누구죠 얘는? 쓰레쉬드가 아닌데? 쓰레쉬같이 생겼네 누구지? 일단은 잡았고 라모스당 자 슬슬 만화랑 체력 회복 좀 해야될 것 같거든요 자 회복하자 만화 다 회복했고 지금 열쇠가 있나? 열쇠 7개 있네 박스 오픈 뭐 이런식으로 주네 상자 하나 까면은 여러개 주네요 자 이거 다 열을게요 와 어 불츠다 불츠 아 이제 열쇠 없나? 이 파편들은 그냥 추출용인가 봐요 예 그런거 같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그리고 신발을 뭐 살까나? 쿨타임 감소 이동속도 100% 공격속도 8 살 어 나 이거 살래 마나들 어 이것도? 아 이템 아이템 다 사고싶네 다 사면은 완전 사기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추출해가지고 잠깐만 모드 추출 이거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강화 오케이 강화 실패 강화 실패 강화 실패 아 뭐야 뭐 이렇게 실패를 자주 해 자 이거 다음에 또 벌써 보스죠 요번에 보스는 뭐였더라 아 트패였죠 예 트패 또 기대되네 어떻게 나올란지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 보스는 제드인가요? 아까 제드가 음 제일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트패 자 일단 트패 궁키면서 뚜들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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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무빙으로 피한 다음에 또 뚜들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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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그냥 맞아요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자 일단 무기도 샀고 근데 그렇게 이 게임 지금 50단 예 50스테이지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예 RP같은 것도 예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할 수 있고만요 오케이 아 이거 그냥 Q를 찍을까 와 요번 보스는 미스포춘이야 아니 이건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얻는 거죠? 환.. 환생하면 주는 건가? 이거 뭐지? 박스 오픈 아 아까 그게 헤카림이었구나 아 얘가 헤카림이었어? 흠 참나 자 일단 아이템 좀 사볼까요? 뭐가 있나 이동속도 100 쿨타임 감소 이거 신발도 다 살 수 있나 보네 그냥 치명타 확률 10% 치명타 확률을 늘려주자 이동속도 100% 어? 구매할 수 없습니다? 헐 신발 하나만 할 수 있네 자 궁키고 싸우자 으흠흠흠 궁 끝났네 벌써 아니 궁 말고 그냥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 자주 쓰니까 궁 잘 안 쓰게 되네 뭔가 어 얜 또 누구야? 베인이야? 베인같이 안 생겼는데 어어 산악 산악방벽? 맞나? 흠 산막이야? 산악이야? 이게 동그라미야 애매하네 산악방벽이겠죠 박스는 수시로 까야겠다 그냥 앗 안봐 무빙으로 피하고 Based на which 왕 다음랜만 이건 좀 absorb 좀 힘들네요 뭔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? 뭔가 좀 돈 벌기가 힘든데 자 장 소찮게 왕 안나 ichen 자 장 비 왜 이렇게 비쌔 냐 안 이거 설마 진이야? 어 자 다음이 보스네요 또 미스포춘 헛떳떳떳떳 왈랄랄랄랄랄라 근데 이 게임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마스터 이 때릴 때마다 이 쿨타임이 줄어들거든요 어 뭔가 좀 에 세밀하게 어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게임을 오따따따따따 아이고 드디어 어 레벨업했다 와 저 구글 레벨 36이에요 높죠 어 얘 샤코네요 샤코 자 요번에 보스는 스킵으로 바로 볼게요 자 요번 보스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레이브즈 호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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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궁키니까 뭔가 빨리 잡는 그런 느낌 아 무기를 좀 사고 싶네 근데 돈이 없네요 이거 101스테이지까지도 금방금방 갈 것 같긴 하네요 이 상태로면은 70스테이지도 진짜 별거 없어요 예 그냥 잡았죠 아 이번 보스는 남이라고 합니다 는 여기까지 예 일단은 상자 열어야지 자 이게 보면은 어디갔어 마스터의 파편이 나와야지 그게 가능하네 마스터의 파편이 나와야지 이거 이게 마이석이라고 합니다 마이석이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상자 몇 개 있지 17개 4 다 10 7 8 9 10 11 모든 박스 다 열어야지 아 이거 와 뭔가 좀 컬렉션 모으는 그런 느낌 예 자 뭐 일단은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 뭐야 마이키우기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 이걸 롤 하는 사람이면은 좋아할 것 같네요 예 제가 롤을 잘 몰라가지고 롤을 하긴 해봤지만 예 뭐 일단 그렇습니다 어 게임 괜찮다 라는 예 모바일 게임 해봤어요 비비엠